2017년 기술 트렌드를 장식한 화제의 단어는 사물인터넷과 가상현실, 그리고 인공지능이었습니다. 이 중 이미 우리 실생활에 적용된 것도 많습니다. 여전히 아직은 생소한 기술들도 있습니다. 뇌파에 반응하는 옷의 칼라나 티셔츠에 새겨진 문양에 반응하는 증강현실 기술은 아직 유용하다고 보기엔 이른 수준입니다. 한편으로는 더 이상 무거운 악기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단순한 이유로도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매우 유용해질 수도 있습니다. 포장 또는 스티커 없이 농산물에 직접 브랜드를 새길 수도 있게 됐습니다. 증강현실과 인공지능을 통해 내 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. 자신의 모든 정보를 담은 칩을 이식해 사용하는 기술도 사실상 개발 완료 단계에 이르렀습니다. 문을 열거나 기차를 탈 때도 지갑이나 스마트폰 하나 없이 모든 결제와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. 생체 이식이 부담스럽다면 지문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. 이미 영국 내 일부 지역에서는 지문을 사용한 결제 시스템이 시험 운영되고 있습니다. 게임과 놀이기구 등은 가상현실을 접목해 좀 더 스릴을 만끽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습니다. 영화 속에 아이언맨이 실제로 구현될 날도 그리 머지않아 보입니다. 관건은 몸에 장착한 추진체의 균형인데 이 역시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. 그 밖의 뮤지컬 공연과 비보이 댄스 등 공연 분야에서도 첨단 기술들이 입체적 효과를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. 내년에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까. 일반적인 상상을 뛰어넘지 못하면 더 이상 트렌드가 될 수 없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.